서산 대산읍 황금산 인근 산림에 있는 소나무 13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감염되거나 고사한 소나무를 다음 달 말까지 모두 제거하고 반경 5km 지역을 정밀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 인근 2km 이내 지역인 독곤리, 오지리를 소나무료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역학조사반을 구려 감염 시기와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시는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수가 옮겨다니는 시기가 아니어서 감염목을 신속하게 제거할 경우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소나무료 무단 이동 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